잠시 머리도 씹을 겸 마이클리 씨의 공연을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새벽 I'll try 근데 아마 못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감안해서 제가 들으면 되니까 till I hear you sing once more And the music, your music, it teases at my ear I turn and it fades away And you're not here Let hopes pass, let dreams pass Let them die Without you What are they for? I'll always feel no more Than halfway real Till I hear you sing I hear you sing Once more Then I hear you sing Then I hear you sing Once more Then I hear you sing I hear you sing 브레인 트리오 브레인 트리오 뭐예요? 복잡한 거 이 게임은 유럽 보드게임 대회에서 다소 수상한 전략 게임으로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분석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브레인 팀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이제 하석진 박경팀입니다 아, 먼저? 아프다? 우리는 끝났거든요 이겼네요 이겼네요 가운데다 놓겠다 이겼네 이거의 가능성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모양 못 놓게 우리도 가운데 거를 가지고 여기도 놓는 게 맞을 것 같아 일단 그렇게 해서 막아버리는 걸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좋습니다 자, 이제 셋 다 같은 위치가 된 거죠 자, 마이클 리이 하면 지 우리가 중독을 잡고 그러면은 그냥 같은 모양을 상관으로 겪고 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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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 거? 아, 뭐하는 거? 빨간 센터 빨간 센터 빨간 센터 그래, 우리가 중독을 잡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지금 다들 디펜스 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오케이 오 마이 오케이 저기에 싸울 일 가능성을 이제 차단했네요 자 방어정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대로 생각대로 하면 되고 아 이건 진짜 필승인데 아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이거 선수였어요 독일에서 이거 선수였어요 저희는 코너에 작은 걸로 들리는 것 같다 구석이 작고 남색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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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제 브레인들이 있다면 하나 살 테니까 이제 우리의 우리 이 년질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지금 부담을 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녹색도 이길 것 같고 지금 진한 파란색도 이길 것 같고 그런 거를 뭐 다 얘기하다가 세월아 네월아죠 네 잘해봐요 네 자 So if they don't do the defense we are mandated to do the defense with the But shouldn't we both do defense because the navy and the green are all No but if we do defense we have to we have to one way or the other because Oh because there was one more team Right 좀 내생 길이 큰 걸 놔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형식과 어떠신데요? 야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그러면서 경기가 끝났잖아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끝났죠 그러니까 무조건 끝났죠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거 이거 막아버렸어요 They're blue so we do have to block over there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다시 하자.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다시 하자. 우리는 뭐 하나밖에 없어. 맞아. 우리가 매일 해야 돼. 맞아. 여기도 이제 막아야 돼, 프랑스. 나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이제 어디로 이렇게 되고, 나머스도 이렇게 되고. 아, 파란색. 파란색, 작은 걸로. 저쪽 안쪽 자리. 야, 복잡해진다. 다음. 지금 무브가 진짜 좋은. 지금, 지금 네이비는 여기다가 이걸 놓으면 이겨. 그렇죠, 끝나죠. 어차피 막아주실 거네? 계속. 이쪽에서 막아줄 가능성이 있어. 이미 제가 같은 편이죠? 우리가 여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처음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공수를 겸하는. 그렇죠? 이걸로 두고. 밤샘이다. homme엠! 이제 공수에 malice 하나담 cola해 redemption 자, Donc録크 único가 너무 잘한다. 뭘 방어해야 할지? 매니저스의 양편의 데이그 데이그 데이를 넣기. 할헛lah! 왜 안 그래요? 전조는 아직 없어요 네, 네, 네 오오오오 하하 오오오오 넘긴 고개한테 고개는 저기 큰 것도 또 넣을 수 있고 근데 우린 생각할 것도 아니지 그렇지 우린 그걸 생각할 필요 없지 우린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같지 그럼 지금 녹색을 안 막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답이 없네 응 짜증을 써 막기 막아야 되나? 녹색은 진짜 재미없겠다 재미 너무 없어요 막다가 끝나면?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보다 신난 느낌 다음 주에 저희도 비슷한 그럼 우린 거 와야지 가만히 살아가는데 그럼 뭐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놓기 전에 쭉쭉 막아 오케이 쭉쭉 막아 그럼 뭐 쭉쭉 막아 예의 신중하네요 자, 어우 반발이 서로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뇨, 아뇨, 아뇨 저희 그 3분 지나면 경고가 있습니다 오케, 오케, 다 갔어요? 오케이, 오케, 다 갔어요? 오케, 오케, 다 갔어요? 딸이 같은 게 안 남았어 큰 거 다 써버렸네 네, 이제 천 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만 원짜리 다 썼어요 잔 돈이 없어 큰 돈이 없어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큰 거 한번 쓰자 일단 큰 거부터 갈게요 큰 거 우리 많이 나왔으니까 큰 거 우리 많이 남았으니까 어허 무조건 막아주셔야죠 막아주셔야겠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저기도 또 막아야지 한 번 다시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같아 그치? 일단은 막았어요 그럼 저희 거를 먼저 아 그럼 선택권을 드려야겠네 다시 그쵸? 녹색 막아줘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안 막아도 될 거 같아서 그쵸 호호 호호 오오 You do it 마이클리도 지금 신중해요 호호 우리는 수강력도 없는데 아 진짜 두 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속상하다 막아 빨리 방법이 없죠 진격해 빨리 뭘 막아요 뭘 막아요 뭘 막아요 근데 제가 막아야 돼요? 왜 막아야 돼요? 그쵸 그게 최고의 저거 마이클리도 지금 신중해요 네 확실하게 잘했다는 걸 그래 뭐야 뭐야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왜 왜 그거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나 잘못한 거 나 잘못한 거 뭐야 그리고 이거 우와 못 봤어. 망했다. 망했다. 죄송합니다. 날 막았어야지. 전혀 못 봤어. 소름이다. 헐! 실력적이에요. 그럼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되죠? 이걸 막으려면? 그걸 막았어야지. 성냥이 이겨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또 오네요. 우리가 이걸 막았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단발의 차로 우승을 놓쳤네. 함현진 씨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인트리오 게임은 하석진 박경 승리! 자,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녹화해 주셨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우리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뭐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대학교 생각을 다시 났습니다. 이 자체가? 네네네. 되게 재미나는 거 자체가 너무. 진짜 대학. 그렇게 막. 재밌었어요. 대학 쪽으로 돌아가는 거 같죠? 공동 과제를 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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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